센스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편집샵으로 캐나다에서 정말 유명한 사이트죠 요즘 힙하기로 유명한 스톤 아일랜드, 구치, 피오 오브 갓 등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침 최대 70%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브랜드 중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을 비교해볼게요 동일 제품으로 한국에서 구매할 경우 62만 4천원 센스에서 직구로 구매할 경우 312불, 편화 약 35만 8천원으로 무려 26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구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센스 사이트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센스 사이트로 접속한 후 하단으로 내린 후 지역을 미국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계정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름과 성까지 입력해주시면 회원가입 완료 계정을 생성하였으면 쇼핑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좌측 상단의 세일 배너를 잘 이용해주세요 센스는 캐나다 사이트로 미국 내 배송비 12불이 발생하며 관부가세는 200불 이하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관부가세에 대해 깔리신다면 뉴욕걸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관세청에 고시환률이 적혀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제품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배송지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과 성, 그리고 주소와 사소한 번호, 시티와 집코드, 국가설정과 주,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해주시면 배송지 정보 등록이 완료된답니다 여기서 주소 이에 사소한 번호를 꼭 기입해주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배송지 정보와 사소한 번호는 뉴욕걸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와 신발류는 뉴저지로 배송을 하셔야 빠른 배송과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의 품목들은 오레곤으로 배송을 하셔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수단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카드번호, 뉴욕이란, 이름, 시드이비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답니다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지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뉴욕걸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대행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동의를 해주시고 아까 입력한 유저지 물류센터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 통관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 통관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검색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돌아와서 제품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제품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합배송으로 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같이 기재해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에 파일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택배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 따로 안내해주니까요 나중에 배송을 시작하면 택배번호를 안내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답니다 트래킹번호를 입력해주시지 않으면 노 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수량은 1개, 품목도 의류로 선택한 후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준 다음 할인쿠폰이 있다면 선택해주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신 다음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번호가 뜨니까요 배송된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번호 추가를 눌러서 본인의 택배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미국은 한 번에 주문해도 나눠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각 제품별로 택배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걸즈에서 배대지 배송비 입금 문자가 올텐데요 문자 온 곳으로 배송비를 입금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빠르게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도 세일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